베리어프리 영화란 기존의 영화의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화면 해설가, 화잠이, 대사, 음악, 소리 정보를 알려주는 한글 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입니다. 지붕 한가운데가 네모나게 뚫려있어 그 사이로 떡갈나무가 심어진 마당이 보인다. 어두워진 화면위로 영화 제목이 뜬다. 미래의 미라이. 쿠은 엄마 지금 집에 오신다는데? 진짜로? 진짜로?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쿠은이 강아지 소리를 내며 내발로 기어다닌다. 쿠은 엄마 왔어. 엄마 왔다. 엄마를 와락 끌어안는다. 보고 싶었어. 감긴 다 나았어. 혼자 있겨서 미안해. 쿠은이 고개를 든다. 엄마가 잠이 든 갓난아기를 요람에 눕힌다. 쿠은은 아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가까이 다가간다. 쿠은의 앞에 덩굴이 늘어진 허름한 건물 광장이 펼쳐진다. 지금 당신 기분의 정체를 맞춰볼까요? 한마디로 질투죠. 코웃음을 치던 쿠은이 볼을 잡아당긴다. 쿠은은 웃음을 꾹 참으며 아기의 볼을 잡고서 장난을 친다. 쿠은은 킥킥대며 아기의 볼을 계속 잡아당기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아기의 코를 콕콕 찌르기도 한다. 아기의 얼굴이 빨갛게 되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린다. 무슨 일이야? 쿠은 너 뭐했어? 살 좋게 지내기를 엄마랑 약속했잖아. 살 좋게 못하겠어. 제발 아기한테 좀 잘해줘. 못해. 어 제발. 싫어. 쿠은. 못한다. 쿠은. 여기도. 또 있다. 쿠은이 계속해서 과자를 줍다가 누군가의 발을 보고 멈칫한다. 쿠은이 올려다보는데 치마 교복을 입은 소녀가 코 밑에 고래 모양 과자를 끼고 쿠은을 내려다보고 있다. 오빠. 내 얼굴에 장난 좀 치지 마. 지금 문제는 저거야. 소녀의 오른 손바닥에 붉은 점이 있다. 혹시 미래의 미라이야? 이 영화는 공동체 상영 신청을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영상은 제작을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